내가 원망스러운 것이냐? 그 반지는 선비님이 주신 것입니다.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. 나도 마음이 좋진 않다. 허나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. 너를 위해서도 말이다.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. 이러지 마십시오. 네 묻겠다. 네 눈엔 내가 어찌 보이느냐? 이 나라의 대군으로 보이십니다. 네 눈엔 내가 어떤 사내로 보이느냐는 말이다. 솔직하게 말합니까? 말해라. 빌어먹을 놈이요. 빌어먹을 놈. 보이나요